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RM입니다. 안토니 고미리 작가님의 클리어링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작품인데요. 전세계 여러 유서 깊은 미술관 실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시되어 왔던 클리어링이 2020년엔 저희 방탄소년단과 만나 최초로 이례적인 규모로 제작되어 야외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술의 도시 뉴욕 브로클린을 가르지르는 클리어링은 멋진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 커넥트처럼 끝없이 연결된 선들 사이를 거닐며 여러분과 작품 속 공간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의 연결점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 방탄소년단의 연결점도 함께 그려보세요. 어떤 연결점이 그려지시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편의점이 그려지시나요? 혹시ey.